오오 베키. 구독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오 마이 베키. 와 재밌겠다. 맛있겠다. 이건 화이트 초콜릿. 오오 화이트 예쁘다. 내꺼는 검정. 위에다가 하트 뿌릴거야. 오오 하트 진짜 예쁘다. 색깔도 너무 예쁘지? 응. 이건 뭐야? 아 이것도 뿌리는 거 우와 재밌겠다 맛있겠다 일단 중팡으로 녹이고 그런 다음에 틀에 볶고 부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해야지 망했다 괜찮아 나중에 데코레이션을 잘하면 될 거 같아 될 거 같아 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아몬드 가야지 하나를 넣고 하나 먹고 하나 넣고 하나 넣고 하나 넣고 하나 넣고 하나 넣고 이제 이거 들고 냉동실에 넣어두면 끝! 고고고고 기대된다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넌 누구한테 줄 거야? 나? 아 당연히 아빠한테 너는? 나도 아빠한테 주려고 헤헤 아 헐 이제 꾸미기 해야지 우완꽃 우완꽃 초콜릿 완성 완전 꾸민 건지 전혀 꾸밀 생각이 없었던 건지 모르겠다 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예 꾸밀 생각이 없었던 거 같은데 너네 아빠 이거 받고 뭐 벌칙이야? 벌칙이래 너 진짜 밑에 있다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개그맨인 줄 알겠다 예쁘게 포장해야지 얘 진심인 거 봐 좀 심각한데? 얘 진심인 거 봐 좀 심각한데? 뭐야? 너가 오늘 같은 날 방학이기도 한데 뭐 누구한테 받겠냐? 초콜릿이야? 똥이야 응? 아 진짜 똥이겠냐 너라면 진짜 넣어놨을 거 같아 칭찬해 내 센스 뭔가 수소한데? 독 들어있을 거 같은데? 독이라니 이게 진 거 주니까 야 내놔 아우 장난이야 장난 아우 진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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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